오늘 뜨거운 테마주는 제약바이오주입니다. 셀트리온 지금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미국 증시에서 알차이머 치료제 관련 이시 때문이겠죠. 네,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이제 바이오를 왜 뽑았는지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장이 좀 급락을 보셨었죠. 코스피는 3% 하락했고요. 또 코스닥은 5% 하락하는 와중에서도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하반격지성을 보여준 것이 투자 심리의 긍정적인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미국 바이오젠의 치매 치료제 임상 3상 성공 소식으로 국내 치매 관련주들의 테마성 강세의 흐름도 나왔었고 이제 두 개 기업 좀 말씀드리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 기업 바이오젠과 합작 투자 파트너사로 부각되기도 했었고 또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개최되는 미국 안과학회 연계학술대회에서 안과질환 치료제 아일리아의 바이오시밀러 임상 데이터 공개 기대감도 있고요. 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공급 계약 또 배그젤마 판매화가 획득 소식 등이 전반적으로 바이오 섹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이오가 좀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인 한 주라고 생각이 들고요. 셀트리온의 모멘텀도 바로 말씀을 드릴까요? 그러시죠. 셀트리온 기술적으로 이번 주 중반만 하더라도 변곡점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참 이게 상승이냐 하락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었는데 메이저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도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국내에서 어제 항암치료제 배그젤마가 품머커가 획득을 하면서 이번 주에만 순서로 따지면 일본, 미국, 국내 이렇게 모두 품머커가 획득한 것이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배그젤마 같은 경우는 올해 매출이 한 천억억 원 조금 넘게 기록될 것으로 전망되는 것도 관심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램시마 SCS의 경우에는 미국 허가 절차가 이르면 연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점 기대해 볼 수 있겠고 또 내년에 미국 최대 의약품 슈미라 시장의 특허 만료에 따라서 그 시장이 열릴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바이오패권 관련돼서 행정명령도 얘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당시에 9월 15일인가요? 홈페이지에 관련된 글을 올리면서 현지 시설 검토할 수도 있다는 글을 올렸는데 결국에는 현지 시설의 투자랑 관련된 부분은 직접적으로는 비용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요구할 것은 요구하면서 충분히 기회로 삼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건 역시나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셀트리온 오늘 상당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3.8%가 오르면서 17만 7500원 정도 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사서 들어간다면 어떨까요? 지금보다도 이렇게 조금 살짝 경곡점에서 한 2, 3일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 시의 분할 매수 관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주말 앞두고 있고 다음 주에도 시장이 짐 바닥을 잡는 그런 안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분할 매수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짐 바닥에서 안정을 찾아가는 상황에서 조정 시 분할 매수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오늘 테마주로 지금 바이오주 중에서 셀트리온 알아봤습니다.